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에 외직과틀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있는 세일 없는 세일 박박 긁어서 모았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주시면서 아래쪽에 댓글 받고 세일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에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독일설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한국설정으로 변경하면 추가 세일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일 설정 확인해보시고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중에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독일 배송된지 중에서 엘덱스 암흑 뉴욕걸스 요런거 사용하시면 원산지 증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일부 배대지 같은 경우는 유럽세금 공제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종마르즴라 보여드리고 있는 반지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40% 현재 세일 가능합니다. 대략 120유로 정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7만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에르노 본버자켓 가격 좋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50%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206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계산해보시면 30만원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나노슈카 보여드리고 있는 조금 특이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마찬가지 추가적인 40%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테크니컬 파카 같은 경우도 가격 좋아집니다. 대략 480유로 구입 가능해서 7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실제로 보면 아주 이쁜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로에베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현재 900유로 구입 가능합니다. 13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 메종마르셀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코트라던지 꼼데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 자켓 같은 경우도 계산해보시면 50만원 살짝 넘는 금액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롱패딩이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추가 50%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여러 신상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지부스트 여러가지 인기 사이즈 전부 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230불의 사이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색상이 이지부스트 만나 볼 수 있고 인기 제품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에센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더에러 신상 제품이라던지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이라던지 여러 신상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골 사이트 메종키친의 35% 세 판매되고 우영미 신상 제품들 25% 세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 부과되는데 관부가세 지불한 만큼 크레딧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쪽 설명 부분 난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메종키친의 모든 제품들 신상 제품인데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 헤드 반팔 티어츠 9만원 안되는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 헤드 맨투맨 16만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맨투맨 같은 경우는 가격 좋습니다. 11만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종류들도 2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 정도만 나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많이 찾는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 헤드 가디건이라던지 메종키친의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신상 제품들 35% 세 가능합니다. 우영미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백로고 반팔 티어츠 현재 25% 세 가능하기 때문에 스웨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20만원 안되는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꽃무늬 제품들 26만원 정도 여러 사이즈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신상 모든 제품들 25% 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맨투맨 후디부터 모자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브랜드엘리라는 영국의 세일 전문 사이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다양한 제품들 세 판매되고 있는데 75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15파운드 바로 할인됩니다. 이 사이트 안타깝게 직접 배송은 불가능해서 유럽에 배송된지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랄프 로렌폴로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현재 69파운드 11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15파운드 세일받으시면 15파운드가 2만 5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 로렌폴로 바라쿠타 자켓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바로 15파운드 세일되서 84파운드 구입가능합니다. 14만원 안되는 금액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 로렌폴로 푸퍼 자켓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종류들도 가격 좋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랄프 로렌폴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지만 이용하시면 구입 수월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 그리고 더 어린아이들 베이비 토들러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랄프 로렌 보여드리고 있는 홈에 관련된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대략 10년정도 전에 구입한 랄프 로렌폴로 친구류 세트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괜찮습니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 아웃넷 사이트 미스터포터 넷다포르테 세일 사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이린드버그 골프에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어저께부터 청바지 종류들 25% 세 가능합니다. 제이린드버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골프 자켓 8만 5천원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집업 스웻 셔츠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뒤쪽에 큰 로고 들어가져 있는 이런 제품들 가격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전부 다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하프집업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폴로 셔츠까지 저렴한 금액 판매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린드버그 골프웨어 같은 경우는 신규 할인코드 15% 적용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 제이린드버그 골프웨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품절되면 다시 재입고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청바지 종류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 가능합니다. 레겐본 제품이라던지 산드로 제품이라던지 인기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제품 마주제품이라던지 산드로 간이 등등의 제품들은 20% 할인코드 적용되고 있고 마찬가지 청바지 종류들 추가 25% 할인코드 없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리바이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 50%로 세일포 커져 있습니다. 여러군데 찾아봤지만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가격 가장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 이동되는 경우 IP 우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501 제품 83불에서 추가적인 5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40불 살짝 넘어가는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511 제품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금액 판매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50%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만 나 볼 수 있고 아이들 제품 마찬가지 추가적인 50%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띄어리 아울렛 이미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이미 할인율이 반영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푸퍼 자켓 요 제품 가격 좋습니다. 102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13만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캐시미어 스카프 같은 경우도 78불 판매되고 있어서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종류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내지 않고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 더블코트 같은 경우는 현재 관부가세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난리가 난 제품이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색상 변경해보시면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제품들 할인율 굉장히 큽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리네 셔츠라던지 가죽 자켓이라던지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노동절매하셔서 최대 75% 그리고 일부 제품들 두 켤레 담으시면 69불에 아직도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페니 로퍼 제품 할인코드 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60불 판매됩니다. 사이즈 다양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60불 계산해보시면 8만원 안되는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노동절 세일되는 제품 최대 75%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두 켤레 담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69불 구입 가능합니다. 69불 계산해보시면 9만원 정도 한 켤레 4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해서 저렴하게 여러가지 구두 종류만 나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노동절 맞아서 최대 70% 세일되어서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덩크로우 제품 정상가 제품이지만 115불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포스 1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105불 판매됩니다. 에어맥스 블리스 제품 112불 판매되고 있고 색상 변경해보시면 가장 저렴한 제품 73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팔로 결제하지 마시고 한국 카드 결제하시고 미국 배송댕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노스페이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 세일되어서 판매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여러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캠핑용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자켓 종류라던지 반파 티어트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도 다양하고 아이들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크 관련된 제품 여러 사이트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사이트 뱅앤올루슨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피커 가격 좋습니다. 130불 판매되고 있고 다른 색상의 제품은 정가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 검정색상 가장 인기있는 색상 130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미국 공식 홈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다이슨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V12 앞쪽에 레이저 나와서 작은 먼지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인데 450불 판매됩니다. 한국도로 실제 관부가세 18% 지불하시면 되고 배송대행지 비용 대략 25불 정도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V8 제품이라던지 헤어드라이기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에어랩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이베이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노동절 맞아서 20% 세일 판매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폴로 맨투맨 같은 경우 36불 판매되는데 추가적인 세일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세일 받으시면 29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38,000원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마찬가지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베스트 같은 경우도 추가 세일 받아서 75불 정도 10만원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폴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세일 받으시면 20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스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다이슨 제품들도 리퍼 제품들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V10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해서 24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노동절이 정확하게 오늘이기 때문에 세일 곧 종료됩니다. 내일 정도 종료되는 세일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주얼링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주방용품들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스타오브 제품들 다양하게 세일되서 판매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57% 세일된 12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4쿼트짜리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스타오브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 200불 넘지 않아서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스타오브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커틀러리 세트라던지 나이프 등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룩판타틱 영국의 화장품 전문 편집샵이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이솝 제품들 25%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케라스타즈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샴푸 종류의 끝판왕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발 손상 되신 분들 세일되서 판매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올라플렉스 제품이라던지 꼬달리 제품이라던지 인기 화장품 종류 다양하게 세일되서 판매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